오늘 문자 발송이 원활하질 못했습니다.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.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. 상한가가 한 방 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경기 1번만 라구스가 강자가리로 팔리고 있는데요. 직전 경기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입니다. 9번 마 흔들임.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. 자 해당 나오죠. 5번 발베니. 쌍복식 9대가리에 5번 발베니. 9번 흔들임. 장추혈 기수와 함께하는 9번 흔들임. 안쪽에 있는 1벌 라노트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. 9번 1번 두 마리에 계속된 선도 싸웁니다. 9번 흔들임. 안쪽에 1번 라노트. 9번 1번 두 마리에 앞서 있는 가운데 그 뒤를 5번 8번 등에 따르고 있습니다. 선도는 9번 흔들임입니다. 9번만이 가장 앞서가 그 뒤를 8번 라운드 비트. 5번 발베니에 따랐습니다. 5번 발베니에 따랐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